뜨거워 찰빈 만두야 눈 너무 많이 오는데 가보자 차가차가 차가 만두야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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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언제야? 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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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바닥 차갑지 만져야 만져야 이게 뭐야? 만져? 만져야 눈 만져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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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눈 구경할까? 눈 그렇지 만두야 우리 때는 눈도 먹을 거 없었고 눈 주워 먹고 그랬어 만두 아니 야 만두야 이게 뭐야 눈 왜 이렇게 많냐 만두야 가자 가자 만두야 눈 좋아 제발 눈도 들어가지마 제발 만두야 또 목욕해야겠다 만두야 너는 만두 만두 눈 눈 먹어 그냥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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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 으잇 집에 와서 엄마한테 부겋고 끓여달라 하자 만두야 만두 누워 만두야 여기 눈 한 그릇 있는데 안 돼 들어가야겠다 만두야 많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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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만두야 하아 하아 영업이 끝났습니다. 안녕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